오픈시킬 계획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아이스트리을 쓰는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저처럼 하는 강의 두 번째는 그 강의를 원격으로 보내서 스카이프든 텔레프리센스 장비를 통해서 정말 서울의 강사가 시범학습을 할 때는 다른 교실과 함께 엮어서 시범학습을 한과 동시에 전국의 시범학습 강의를 보여줄 수 있게 함으로써 시범학습 참여 선생님들이 굳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한다. 또 웹컨퍼런스라고 하는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와 같이 많이 웹에서 여러 명들이 여기에 붙어서 USB 카메라 25명 30명이 보이게 되고 선생님 파워포인트를 함께 쉐어하던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의 도큐먼 쉐어링 파트 스크린에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이 때로는 크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작게 나오고 화면이 커지는 강의 화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 웹컨퍼런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에는 다 방송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실은 지금 과거의 방송 기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케이블을 연결해서 테레비에 연결하고 채널을 선택해서 보는 과거의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 LG는 스마트 TV 생산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바꿔서 더 이상 안테나만 가지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스마트 채널이 더 많지 정규방송 12개 채널을 골라보는 시대가 지났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다큐먼트를 보고 검색을 통해서 네이처를 보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에서 사다 온 비디오를 EBS에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송 학교 시설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한 대를 넣게 되는 순간 비싼 여러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 스튜디오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언제나 교실로, 학교로, 또 학부형으로, 전세계로 방송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내 방송실을 이제는 선생님 방송실로 바꿔야 된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와서 마우스만 가지고 강의하는 교실로 바꿔야 된다. 이런 방송의 개념은 어려운 방송이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 방송으로 모듈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추가의 방송실을 구성하려고 하면 방송실 공간, 설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다림에서는 전세계에 간단하게 조립을 해서 30분이면 크로마키 스탠드가 되고 또 앞에 이런 모니터를 그냥 설치만 하면 되고 만약 밖에 아주 시끄러울 때는 이렇게 우레탄 케이스로 집어넣어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도움형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을 텅키로 공급할 수 있게 해서 이 방송 문화를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누구나 방송을 쓸 수 있는 세계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형 강당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선생님 얼굴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이 강당에서 실제 선생님 얼굴보다도 10배, 20배 크게 보이면서 선생님 강의와 또 강의 내용을 번갈아 스위칭시켜줘서 이 화면에서 충분히 앉아있는 수백,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강의로 바꿔준다. 이동식 강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방송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몇 개의 실제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하고 있는 포스코, 우리나라 최대의 회사에서 다섯 군데 지역 사무소에 방송을 하는 것을 저희 아이스튜디오로 가상으로 보이다가 다시 현실로 보이다 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다 스위칭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상해에서 지난번 과기처 장관 및 국회의원을 모시고 하는 강의 현장에서 간단한 장비 하나를 가지고 현장의 강의를 녹화, 중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만 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느낌,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분이 설명을 하는 것을 여기에 가서 참여해서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크로마키를 가지고 한 이 강의의 프로젝터 스크린에 나오는 데에 발표하시는 분이 나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전자정부전에서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자정부 담당자가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기의 파워포인트와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함께 바꾸면서 비디오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 비디오를 가지고 재사령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은 새로운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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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